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건축설비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비 건축설비는 크게 책이 13개 장르로 이루어집니다. 13개 장르. 그러면 건축설비 파트는 먼저 1장에서 건축설비의 총론 파트를 다룹니다. 총괄적인 이론 파트를 다룹니다. 그러면 건축설비 개념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사실 건축물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지구상에 살다 보니까 석기가 있죠. 석공기입니다. 그래서 석환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을 아파트 내에서 물을 끓이죠. 예를 들어서 밥솥을 돌린다. 수정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도 수정기가 나오죠. 사람에게는 이런 수정기가 나오면 이것이 겨울 같은데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벽지나 유리창에 물방울이 생겨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결로현상이 생기죠. 이런 것을 공부하는 석기와 관련된 환경 파트. 그리고 물과 관련된 것. 그러면 물을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공급을 해주죠. 그럼 배관에 물이 흐를 겁니까? 그러면 유체와 관련된 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학이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물의 단위. 물하고 관련된 것. 유체. 그리고 공기와 관련된 온도.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파트가 총원 파트예요. 쉽게 이해하면 건축의 환경과 관련된 파트를 공부해요. 건축 환경 관련된 파트하고. 그리고 간단히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이런 것을 조금씩 하는데 너무 깊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면 너무 많이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파트를 공부하는데 여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낼 때는 한 네 문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낼 수는 이런 시험이 어려워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대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기초적인 이런 기본적인 설비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공기와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열에 관련된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위를 무엇을 쓰고. 그래서 이제 열량의 단위를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비열이라든지 열 용량. 현열, 참열 같은 이런 것을 공부를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1장이 조금 단위나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워하는 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장에서는 총론을 다 들어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설비 2장에서는 급수 설비 편을 우리가 봅니다. 급수 설비. 자, 이 급수 설비라는 것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을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거죠. 물땡크, 저수땡크도 필요할 것이고 펌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수전들이죠. 수도꼭지 같은 수전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급수 설비라고 해요. 그러면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내에 공급해 주는 전체를 우리가 급수 설비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거하고 현재의 물의 사용량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자꾸 잘 살게 되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의 사용량은 자꾸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씻었죠. 그래서 우리가 떼놈이 이렇게 떼그리지로 다닌다. 또 떼가 많다 해서 떼놈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지금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하이가 치마가 매년 되고 있죠. 이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급수 설비는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설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 설비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급수 설비는. 자 그러면 급수 설비에서는 자 어떤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부를 하는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겠죠. 이런 급수 방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가 탱크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고가 탱크 방식이 있을 거고 펌프로 직접 공급해 주는 펌퍼 직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급수 방식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펌퍼가 필요하겠죠. 펌퍼 없이 물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옥상 탱크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도 펌퍼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펌퍼 직송 방식을 쓰더라도 펌퍼가 필요해요. 펌퍼를 양수 펌퍼를 쓰지 않는 경우는 수도 직결 방식만 양수 펌퍼를 쓰지 않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펌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펌퍼적인 정면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수배관을 하겠죠. 그러면 급수배관에 관련된 주의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자 이런 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죠. 수질 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수질적인 정면 다루는 것 오염과 관련된 이런 부분 다루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 급수 설비 쪽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정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급수는 확실히 우리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급탕 설비를 다룹니다. 급탕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급탕이죠. 급탕은 뜨거운 물이에요. 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식사로 했을 때 메뉴 선택하면 탕자 들어간 거의 뜨겁죠. 맞죠. 설렁탕 맞죠. 곰탕 이렇게 탕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관련된 것이 급탕 설비에요. 자 그러면 이 급탕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보통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가 계산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3회 때 계산문제 하나 딱 들으면서 두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급탕은 두 문제가 나오면 하나는 계산문제 유형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급탕은 사실상 이거죠. 저도 군 생활할 때까지는 뜨거운 물 자체를 안 썼습니다. 차가운 물만 썼습니다. 목욕도 차가운 물만 하고 겨울에도 차가운 물만 하고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뜨거운 물을 한번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차가운 물로 안 되더라 뜨거운 물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럼 이 급탕설비는 여기에서도 이겁니다. 당연히 이제 급탕 방식 쪽 다루겠죠. 급탕 방식 그래서 이제 급탕 방식 어떤 급탕 방식이 있느냐 뭐 이거죠. 개별 부분이 있고 중앙식이 있을 때 이제 급탕도 직적 가열식, 간적 가열식 뭐 이런 거 그리고 개별식은 뭐 순간온수 이런 거 세부지인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죠. 이제 이 계산 부분 자 그러면 사실 이거죠.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주려면 분명히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돈 나가야 돼. 돈 나가면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여러분들 돈이 나간다. 돈 계산해야 되죠. 또 관리비 많이 내야 돼요. 쉽게 난방을 한다. 급탕을 한다. 맞죠?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돈이 나가는 데는 계산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급탕 배관과 관련돼서 배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관 시공시 주의사항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냐. 배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역한수 배관법이라든지 뜨거운 물을 공급하고 차가운 물을 돌리는 순환식인 복관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급하는 것만 있는 우리가 단관식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탕 파트 대표적인 이런 것을 공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물 다 쓰고 집에 다 모아둘 수는 없죠.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배수 설비하고 통기 설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배수 설비하고 통기 설비를 다룹니다. 사용한 물을 빠르게 외부로 배출해 주는 게 배수 설비죠. 통기는 이겁니다. 그냥 배수만 하면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공기를 공급을 해 줘야지 물이 잘 내려가는 거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통기 설비죠. 이 파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문제가 나올 때는 배수하고 통기 설비를 각각 한 문제씩 우리가 출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이 배수 설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수 설비의 기본적으로 이 배수관을 설계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라는 이 시방서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배수에서 이제 이런 트랩 같은 경우 배수에서 트랩 트랩에 대해서 배웁니다. 트랩은 자 여러분들이 세명기 밑에 붙은 게 트랩이에요. 트랩. 세명기 밑에 보면 스텐레스로 해가 이렇게 붙은 게 있죠? 그것이 배관이 굴질된 것이 트랩이에요. 그럼 트랩은 보통 여러분들 배수를 하게 되면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도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배관을 굽혀 놔 가지고 거기에 물을 고이게 하면 냄새가 들어온 걸 차단할 수 있죠? 그게 트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랩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랩의 그 고임물을 우리가 봉수라고 하거든요. 이래서 이 봉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봉수. 그러면 이 봉수가 어떻게 파괴되고 그걸 어떻게 방지할까? 이 봉수 파괴에 대해서 파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는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파트가 배수 설비에서는 중요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러면 이 봉수라는 것은 트랩 내부의 고임물을 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봉수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자, 대변기예요. 대변기는 그 자체가 트랩이에요. 여러분들 변기의 그 고임물 있죠? 걔가 봉수입니다. 봉수. 그래서 이걸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통기 설비는 공기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기 설비 쪽에서는 각종 통기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통기간을. 공기를 공급해주는 간인 통기간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기구마다 각각 하나의 통기간을 일일이 설치해 준 것을 보통 각계 통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기구를 담당해서 최상류 기구 쪽에 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게 해로, 루프 통기간인 그런 것을 우리가 각종 통기간을 공부하는 파트가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런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5장 5장에서는 오수 처리 설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배수, 더러운 물을 배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오수 처리 설비를 배워요. 오수라는 것은 이게 오수죠. 대변기 쉽게 읽습니다. 우리가 물을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욕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사용한 물을 버리는 거죠. 이거는 잡배수라고 해요. 구정물이라고 합니다. 구정물 잡배수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아, 구정물 맞았다. 이렇게 옛날에 길가에 가는 데 밖에 뭐 걸레 빨고 확 든지면 아, 구정물 맞았네. 이렇게 하죠. 그게 잡배수예요. 잡배수. 자, 그러면 오수라는 것은 대변기나 이런 소변기 뭐 비대 같은 데 오물 싱크 이런 데에서 나온 물을 우리가 오수라고 해요. 그러면 오수를 갖다 제일 냄새가 나는 물이 오수죠. 그래서 오수 처리 설비 옛날은 이것을 용어를 오수 정하 설비 정하라 해서 물을 정하해 준다 해서 근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오수 처리 설비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앞전에 문제를 조금 고약하게 냈어요. 하수도법 들어가서 냈어요. 제가 교재 하수도법 용어를 갖다 놨지만 그건 당연히 해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어요. 개인 하수 처리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앞전에 여기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이게 앞전에는 23회 때는 하수도법에 들어가서 기출을 했었습니다. 자 23회 때는 자 그럼 올해는 그렇게 안 됩니다. 계속 그래 내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제가 이제 23회 때 대비할 때 어려운 문제는 관계 법령에서 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수 처리 설비는 한 문제가 적합한데요. 앞전은 무리하게 두 문제를 낸 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문제를 낸 거예요. 왜? 오수 처리 시설은 많이 공부 안 하거든. 난이도 조절해서 법령에 들어가서 두 문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수 처리 설비는 23회만 여기 들어가서 낸 거고요. 23회만 24회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수 처리 설비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것이 이런 걸 공부하시면 돼요. 오수 처리는 여기에서 수질 오염지표 관련된 거 오염지표와 관련된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BOD다 COD다 이런 건 DO SS 이런 수질 오염과 관련된 이런 용어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화조에 뭐가 됩니까? 오수가 들어오면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야 되겠죠. 어이구 정화조가 더러운 물 들어왔다 그냥 더러운 물로 내보내면 다 하천이나 강이 오염되겠죠. 그러면 물고기 못 살죠. 그래서 처리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제거대가 나갔느냐 이런 BOD 제거율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BOD 제거율 이런 것을 오수 처리 설비 쪽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 방식 어떻게 오수를 처리할 것인지 그 오수 정화 방식을 세부적으로 물리적 처리 방식이다 화학적 처리 방식이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데가 바로 이 오수 처리 설비 파트가 되는데 기본은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앞전은 바로 이겁니다.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하수도법에 들어가서 두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육장에서는 가스 설비를 우리가 다룹니다. 가스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저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한옥 이렇게 찍고 살 때 그때는 막 불을 떼죠. 불을 떼가지고 소던지 놓고 가마솥 던지 놓고 밥하고 양어 넣어놓고 밥하고 그랬죠. 장작 때가 불을 때가 했는데 어이구 이거 아파트에서 불 때가 아니고 밥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가스 도시가스 사용해가지고 가스렌지 켜가지고 된장찌개 끓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죠. 이 가스 설비 파트를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스 설비 파트는 이거는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이거는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가스는 한 문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스는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거죠. 도시 가스는 이제 쓰게 되면 LNG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에카 천연가스는 LNG를 사용하죠. LNG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저겁니다. 옛날에 저거죠. 주택이나 이런 데서 본배 있죠. 도시가스 통 있잖아요. 해색통 그게 이제 프로판 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에카 석유 가스죠.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오는 가스를 에카 시키는 거죠. 그것을 LPG라고 하죠. LPG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고요. 특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된 등등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 계량기하고 이격거리라든지 가스 배관하고 이격거리나 뭐 이런 세부지인 것을 그리고 가스 배관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스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스 그래서 얘는 한 문제가 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스 쪽은 사실상 이거죠. 가스는 폭발하면 위험하죠. 맞죠? 그래서 안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수치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치 수치를 안기해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장 7장에서는 소방설비를 다루게 됐네. 소방설비 소방 소방이라는 것은 다른 아니 소방이죠. 소방은 화재가 생겨 가스 사용하다 화재가 생기죠. 가스레인지에 옷 삶는다고 흰 옷 삶는다고 켜놨는데 잠시 어디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깜빡하죠. 여러분들도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졸아서 나중에 불이 날 수 있죠. 그러면 화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방에서 나면 주방에서 화재가 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주방에는 감직 이런 거 화재 감직 이런 거 설치해 놓은 거죠. 그러면 불을 소방설비 쪽을 문제가 다르는 거예요. 소방 그런데 이제 소방은 기본 최대는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소방은 기본이 두 문제인데 기본이 두 문제인데 그 해에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럼 세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해에 화재가 그런데 지금 강의하는 동안 앞으로 화재가 마이너스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은 두 문제 혹하되 혹시나 이제 공부하시면서 너무 화재가 많이 나가고 막 언론에 막 도배가 되더라 그럼 세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방 쪽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은 이제 설비를 분류했을 때 불을 끄는 설비도 필요할 거고 소화 설비죠. 그러면 화재가 낫다고 알려주는 경보 설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난 구조 설비도 필요한 것이고 소화 용수 설비도 필요하고 소화 활동 설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공부하는 파트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방 설비 쪽은 소방 관련 법령이에요. 다 이거는 법령이에요. 법령 쪽에서 다루는 거예요. 법령 쪽에서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유도 등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지면 실제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다. 했다면 실제 거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법령적인 측면을 다루는 게 소방 관련 법령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요소가 되니까 여기도 수치를 안개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 가스 설비하고 6장하고 7장에서는 위험하잖아요. 불 나고 가스 폭발하고 그러면 안전 규정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개. 그러면 소방 설비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대표주로 불을 끄는 설비들이 있을 겁니까. 소화 설비. 소화 설비는 옥내 소화전도 있을 거고 옥외 소화전도 있을 거고 자동식 소화 설비 천장에 스프링 쿨러 설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설비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 소화활동 설비에서는 대표주로 보통 이거죠. 여러분들 옥내 소화제는 물이 많이 안 나가요. 일반인도 사용하다 보니까 호수 구경이 작아요. 40mm짜리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안 나가죠. 그러면 하재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면 소방차로 연결 송숙을 통해서 물을 건물로 보내면 건물 각 층에서 방수구에다가 소방옷을 체결해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호수구경이 65mm짜리를 엄청 많이 뽑아야 되거든. 거기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보 설비 쪽에서 하재가 발생하면 하재 감지를 해야 되겠죠. 하재 감지를 해가지고 경보를 해줘야 될 거 압니까. 그런 것을 경보 설비 쪽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피난 구조 설비는 이러고 우리가 피난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유도등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구부 상부에는 자 뭐가 필요하다. 피난구 피난구라는 것은 출입구죠. 쉽게 피난을 가기 위한 출입구가 어디 있는가. 피난구 유도등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실이나 복도나 계단에는 유도등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가라고 그러면 비상전원에서 유도등이 들어오는 거죠. 한전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유도등이 불이 축전지나 이런 걸 활용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범위를 이렇게 덮여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7장까지 에서는 기본적인 두 문제 세 문제가 배분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데가 급수 설비 봤다. 급수 여기가 현재 급수 설비 쪽이 두 세 문제 배분이 된다. 그래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배분이 되고 조금 했던 소방 쪽 여기가 두 세 문제 배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두 문제는 사항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왜 조절을 안 하고 정확히 규정해 놓으면 부담 가죠. 교수들도 내게. 그래서 이런 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한두 문제 해놓은 데는 보통 그리고 한문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문제 나와요. 그래서 앞전에 유일하게 오수처리 설비 이게 법령상 난이도 조절 해서 유일하게 두 문제 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한 예외예요. 그 특별한 예외 아니면 거의 안 벗어난다. 이렇게 보면 제가 제시해 주는 문제 그대로 아마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에서 7장까지 건축설비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문강에서 마지막 4강에서 다음 시간에는 저 부분을 다룰게 나머지 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설비라든지 난방설비 그리고 공조미 냉동설비 그리고 홈넷두크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설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